2, 2, 3, 2, 3 친구들 하이요 윤건이 선생님 콧구멍이 되는 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아, 친구들이요? 코끄멍이 뭘 놓고 다니신다고요? 어... 비밀이에요 아, 비밀이에요? 네 오늘 그 비밀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비밀 공개합니까? 알겠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이겁니다 동작 제 콧구멍을 이렇게 있어요? 와우 어떻게 이렇게 딱 맞나요? 네, 나올 때 조금 늘어나는 상황 동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한 번 먹고 나와가지고요. 네? 돈 좀 썼어요. 아 원래 코 안에 돈이 많이 있는데? 네. 그걸 꺼내서 좀 쓰셨죠? 네. 떡볶이 싸먹었어요. 떡볶이 주인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코에서 돈을 꺼내니까? 아 제가 몰래 꺼내도 있어요. 아니면 안 받으세요. 안 받는데도 있었나요? 네. 받았어요. 제가 몰래 꺼내는 것도 있어가지고요. 그냥 가래요. 돈 안 내야 된다고요? 무전치시겠어요. 왜 그러냐?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 아 네. 하나 꺼냈고요. 하나 꺼냈고요. 여기 여러분도 보이는데 이렇게. 또! 흥! 아 요번에 좀 깊게 있었네요. 두 개 꺼냈고. 그거 좀 아픈데요. 네. 또! 흥! 아 네. 되게 깊은가봐요. 네 깊어요. 여기 보이지가 않습니다. 깊다는 거고 한 이까지 들어있나봐요? 동전이? 어 그 보다 더 들어있어요. 어 더 들어있어요? 네. 그럼 눈을... 자 또 꺼내고. 흥! 아 네. 좋아요. 네 개 나왔고요. 이게 좀 끼어졌네요. 네. 흥! 아 아아아 아아... 아 요번에 좀 큰가? 똑같은데 동전은? 자 계속 연속해서 꺼내니까 아파요. 반대쪽 갈까요? 네. 반대쪽 반대쪽. 계속 나와요. 보세요. 이렇게 꺼내다 보면 사장님한테 들켜요. 하나씩 꺼내야 돼요? 네. 급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급할 때는요. 방법이 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 번에 나오기도 하네요. 네. 이번에도..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힘 조금밖에 안 주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아까 기침해가지고요. 한 번에 많이 난 것 같아요. 집어넣을 때는 어떻게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을 때 먹으면 돼요. 아 먹으면 돼요? 코를 넘겨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네. 아.. 이걸.. 먹었고요. 먹었고요. 먹었고 이제 코로 코로 안녕하세요. 정말 깨끗하네요. 돈이 이번에는 입으로 5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으로 5개 먹고 코로 5개 보내보겠습니다. 네. 입으로 5개 지금 코에는 없거든요? 네. 이제 다 뺐네요. 네. 코에 다 뺐어요. 이게 다 뺐어요. 이제 돈 다 뺐으니까 이제 먹는 모습도 제가 5개 먹는 마술 네. 우리 친구들 맨날 용영이 선생님 먹방 안 한다고 슬퍼 보인다고 그러는데 동전 먹방 안 했습니다. 동전 용영이 선생님은 동전 지갑입니다. 동전 아 그 자가 그 자가 안 먹고 있어요. 다 먹었어요. 네. 에이 최이 아 네. 우와 딱 정확하게 5개 우와 마지막 무슨 차렴인가요? 네. 다 뺐습니다. 용영님만 가능한 차렴 암 따라하지 마세요. 어린이들 따라하지 마세요. 아니 씹으시는 거 씹으시는 거 같은데요? 넘겼나요? 네. 다 넘겼어요. 아 좋습니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에이 에이 최이 우와 오늘 14,000원 더하기 6,000원 2만원 네. 들어있었고 또 먹어서 이렇게 코로 나오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용영이 선생님 코의 용도는 이거였어요. 먹어서 코로 나 입을 막아야지 코로 안 나오죠. 아 그래서 마스크 쓰는 네. 먹어서 코로 나 네. 또 용영이 선생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곧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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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요